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 김 인사 드렸습니다 자 영락제가 지금 자기 딴에는 재미로 그런 게임을 시켰겠죠 밧드르로야르 배틀로얄 같은 저기 황씨가 지금 나한테 실수했다 해 같은 조선인인 한씨 니가 대신 벌하라 해 앞에 쫙 깔려있는 무기 중에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니가 찌르든지 때리든지 휘두르든지 마음대로 알아 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뭘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한씨가 한확의 여동생인 한씨가 황씨의 뺨만 때려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쟤 뭐니? 된거에요 그러면서 이 한씨가 뭐라고 했냐면 폐하께서는 이미 옆에 있는 황씨를 용서하실 마음으로 이런 명을 내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황씨를 죽이실 생각이었으면 벌써 죽이셨겠죠 살려주실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황제 폐하의 마음을 읽고 제가 뺨만 때렸습니다 와 이거 무슨 솔로몬이에요 영락제는 할 말을 잃은 거야 명분이 되거든 맞잖아 이건요 여기서 허소리 말라 해 나는 죽이려고 했다 해 죽여버리면 자긴 소인배가 되는 거거든요 한씨의 이 말에 윈윈윈이에요 영락제도 면이 살고 황씨도 살고 자기도 문제 해결하고 야 이건 솔로몬 대왕이 있으면 은퇴해야 돼 이거요 영락제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한씨의 결정이 영리하다고 똑똑하다고 반했어 그래가지고 공녀였던 한씨가 영락제의 후궁이 됩니다 후궁 정궁 떠나가지고 영락제의 와이프가 돼버린 거예요 조선 공녀가 이 소식이 조선에도 알려졌어요 세종대왕한테도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한확을 불러요 한확을 불러 한확은 어깨에 뭐가 들어갔을까 쌍뽕이 들어갔겠죠 뽕 으아 여동생이 뭐 와 명나라 황제의 와이프가 됐어 그럼 나는 뭐야 한확은 명나라 황제의 처남이네 세종대왕은 한확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대명 외교의 다리가 돼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세종대왕도 이런 한확을 더 이상 아니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명나라 황제의 처남인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확은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조선 임금의 처남이 아니야 임금의 처남 내 앞에서 눈 깔아 나는 대명제국 황제의 영락제의 처남이야 그런데 영락제국 머시키고 그 친구도 사람이잖아요 사망을 합니다 꼴까 그런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순장제도가 있었거든요 순장은 뭐냐 순창고추장이냐가 아니라 왕이나 황제가 죽으면 후궁들은 같이 따라 죽는 이게 순장이에요 같이 능에 묻혀버리는 후궁 한시도 후궁이잖아요 영락제가 죽어갔기 때문에 순장당해야 돼요 같이 들어가야 돼 능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드라마를 보면요 지금 후궁 한시에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영락제 관 안에 살아있는 후궁 한시를 같이 넣어버리고 관 뚜껑 닫아버리고 모찌라는 거 나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그 정사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황궁 관리들이 와요 후궁들 쭉 한시뿐만 아니라 후궁도 많았어요 많았겠죠 황궁 관리들이 와가지고 후궁들을 다 모은 다음에 진수성찬을 엄청나게 차려줍니다 알아요 후궁들도 자기가 먹는 이 진수성찬이 이승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이라는 거 그래서 먹으면서 다들 대선통곡을 했다고 해요 엉엉엉 울고 밥을 다 먹은 후에 진수성찬을 먹은 후에 이 황궁 관리들이 환관 내시들이죠 각 후궁들마다 끈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너 끈 끈 끈 끈 끈 끈 뭐 바로 그 자리에서 목매 죽으라고요 후궁한 시도 조선인 후궁한 시도 눈물을 흘리면서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목을 메고 숨을 걷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조선에 알려져가지고 격분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 어떻게 저렇게 순장이라는 미개한 제도가 명나라에 남아있다니 부글부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명나라인데 영락제가 죽었어요 영락제가 죽으니까 다음 황제는 그 아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들이 황제가 됐는데 1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아들의 아들 영락제의 손자가 이제 황제가 됐는데 그 황제는 명나라 선덕제라는 황제였어요 이 선덕제가 또 소문 들었네 이리 와봐라 해 우리 할아버지 후궁이었던 한씨가 그렇게 미인이었다 해 그런데 그 한확이라는 조선 최고의 미남 조선의 썬 김 한확의 다른 여동생도 미인이란 소문을 들었다 해 가서 데려오라 해 내 후궁시킨다 해 시켰어요 진짜로 선덕제가 한확의 여동생들은 다 절세 미인이란 소문 듣고 가서 데려오라고 시켰어요 데려오라고 시켰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한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동생 한 명은 벌써 중국에 보내서 죽었어요 여동생의 희생으로 어쨌든 한확은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고 조선에서 재산은 있는 대로 모으고 인생 폈어요 그런데 지금 명란에서 사신이 또 와 다른 여동생 데려오요 나 같으면 안 보내요 그런데 한확은 뭐랬냐 재산도 있는 대로 말하면서 다른 여동생을 또 공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남은 여동생 또 가야 될 여동생은 정말 슬퍼했다고 하죠 돈 때문에 오라버니 한여동생을 죽이더니 이번에 나까지 죽이려고 하오 오라버니 당연히 그 여동생 안 간다고 하겠죠 단식투쟁을 벌여요 단식투쟁을 벌이니까 여동생이 한확이 뭘 했냐면 한약을 지어와가지고 강제로 입을 벌린 다음에 한약을 부어요 처음에 또 안 먹는다고 하는데 강제를 먹여요 너 너 중국 갈 때까지 빨리 건강 챙겨야 된다 그랬더니 그 울면서 여동생은 뭐라고 했냐면 벌써 누이 하나 팔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돈을 더 벌겠다고 나까지 죽이려 하십니까 오라버니 라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여동생도 나중에 시집 갈 때를 대비해가지고 혼수, 폐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공료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혼수, 폐물 울면서 다 찢어버리고 던져버렸대요 얼마나 억장이 무려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스럽게 했습니까 자기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세상이 정말 시집가면 이 혼수, 폐물 뭐 시댁 어른 내 남편이 될 사람한테 주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뭐 공료로 팔려가 지금 명나라에 지금 다 찢어버리고 명나라로 떠나는 가마에 명나라에 떠나는 가마에 언니까지 생매장시키다니 이제 나도 죽으러 간다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백성들도 다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확은 직접 여동생을 명나라까지 데리고 갔대요 데리고 놓고 너 여기서 조선호 생각하지 마라 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 막내 여동생 선덕재의 후궁이 돼요 선덕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 영락재와 같이 후궁들도 생매장 당하는 것인가 아니요 이 여동생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명나라 황실 어른으로서 천수를 누리다가 지금 베이징에서 영면하고 계십니다 지금 베이징 가면은 지금 한집 후궁 묘가 지금도 있어요 한 확은 정말 막 나갑니다 막 나가요 아니 지금 두 명 명나라 황제 두 명의 천함이잖아 지금요 뭐가 무서워 뭐가 있어요 세종대왕은 이런 말까지 남겼어요 한 확은 내가 벌줄 수 있는 인간이 사람이 아니다 자 이 한 확은 어떻게 됐나 나중에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자리를 뺐었잖아요 구태타가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왕이 찬탈이에요 그때 명나라한테 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받겠다고 단종에서 세조로 조카 죽이고 삼촌이 왕이 됐다 이거를 정상적인 권력 이왕이었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명나라로 가요 한 확이 그리고 명나라에 설득한 다음에 돌아오다가 길거리에서 객산합니다 한 확 어쨌든간 세조도 세조도 나중에 조카 죽이고 왕 된 세조도 이 한 확이라는 이 인물의 그 지위 명나라 두 명 황제의 처남이었다는 이 지위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 확과 또 사도를 맺어요 세조가 세조의 아들과 한 확의 딸이 결혼을 해요 잘 보세요 중요해요 세조의 아들과 한 확의 딸 이 결혼을 해요 이 한 확의 딸 한 확의 딸 세조의 아들과 결혼을 했던 이 한 확의 딸 이 바로 인수 대비 입니다 세종대왕 당시 선덕제 명나라 황제 선덕제 조선에 별의 별걸 다 요구를 해요 공렬을 보내다 보내다 이건 뭐 기본이고 해동청을 또 보내라고 하는데 해동청은 뭐 국세청 방위산업청 그게 아니라 해동청 자체가 사냥용 매에요 매 매인데 조선의 사냥용 매 해동청이 최고의 것이라고 여겨졌다고 해요 명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아 조선은 우리 명나라도 사냥을 해야 되니까 해동청 받쳐라 해 명나라 황제가 잡아오라고 하니까 사냥용 매 해동청을 전국에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해동청 사냥해 났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또 이 나으리들이 내려오니까 고울마다 민폐겠지요 여보셔 지금 어이 뭐 나라에서 내려왔는데 뭐 밥 없어 아이고 얘 밥도 해줘야죠 빨래도 해줘야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이라고 뭐 100% 이 오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도 있긴 썼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어두운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종대 세종대 중국에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보내는지 뭐라고 할까 이 곡물 이 4대 외교의 스탠다드가 세종대왕 때 정해집니다 여담이지만요 그 명나라에서도 뭘 요구하냐면 아 우리 명나라 황실에서 밥할 조선여인은 보내라 해 여기 당황을 해요 조선은요 왜냐면 조선은 밥은 다 특히 궁 안에서 밥은 다 남자가 했거든요 그 우리 저기 허영만 선생님의 식객 같은 만화 보면 숙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궁중 안에서 식사를 담당하는 숙수 어 다 남자 다 남자예요 그리고 궁 안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도 싹 다 남자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에서 한번 요리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밥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반근 반해반근 반해반 반반반근 이게 아니라 보통 소 반마리 한 마리 이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랬어요 옳슈어 소 반마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대부분 다 남자들이 궁 안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조선은요 근데 명나라에서 아 우리 명나라 궁에서 요리할 여인 보내라 해 조선 당황 없는데요 대장금 있잖아요 대장금 다 오류예요 그거요 여러분 사극 보시면 거기 뭐 상궁둥 나와가지고 왕 밥상 차리고 하는 거 싹 다 역사적 오류 하여간 자 이제 그 세종대왕의 뭐라고 할까 어두운 면 아직도 어두운 면인가 봐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기다리십시오 세종대왕의 위대함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인데 뭐 세종대왕이 왕자였을 때부터 뭐 별의별 자파금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특히 천문학 하늘에게 답을 묻다 천문 학 그래서 영화 천문도 나온 거고 천문학을 세종이 중흥을 시키는데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냐 세종 4년 음력 1월 1일 그때 일식이 예보가 됐습니다 달이 해를 가려버리는 일식이요 그 당시 그 일식이 예보가 되면 예보 그 정도 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일식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그때 예측이 가능했어요 만약에 일식이 예보가 됐다 그러면 궁 안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다 소복을 입어요 맞아요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소복 입고 일식으로 인한 재앙을 물리치는 어떤 행사를 여는데 구식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해는 왕을 상징하고 달은 신하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근데 달이 해를 가려버리니까 신하가 왕을 잡아먹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일식이요 그래가지고 해가 사라지는 것은 왕한테 불길한 일이다 그래서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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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빨리 물러나고 해 빨리 나와라 라는 행사를 했어요 구식래라고 하는데 쇼도 했거든요 워이 달 물러나라 하면서 달을 향해서 화살도 쏘고 가겠습니까 화살이 달까지 안 가죠 근데 형식적으로 워이 달아 물러나라 달아 물러나라 우리 왕을 상징하는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빨리 나와라 이거를 세종 4년 음력 1월 1일날 했습니다 그때 일식이 예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계산됐던 시간보다 10분이나 더 늦게 해가 나온 거예요 세종과 신하들은 다 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가 몇 시 몇 분에 뽁 하고 튀어나온다고 예보가 됐는데 안 나와 어 웅성웅성웅성웅성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와 아이고 그래 큰일 나다 야 해가 게으른가 봐 10분 후에 딱 나왔어요 일단은 그 예보를 했던 담당관 끌려가서 곤장을 맞습니다 왕까지 참석하고 있는 행사에 예보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10분 늦은 거 아니에요 세종도 알고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분명히 저 담당관은 예보 담당관은 정확한 역법 정확한 역법 계산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예보를 한 건데 왜 10분이 안 늦었을까 왜 왜 왜 샤마 했더니 중국의 역법 칼렌더 계산법으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때가 위도와 경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했냐면 경복궁과 광화문의 위도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에서 그 당시 쓰고 있었던 그 위도 경도가 중국 베이징을 기점으로 했어서 만든 위도와 경도였어요 당연히 차이가 나죠 베이징과 한양은 거리가 얼마인데 세종은 생각합니다 안되겠다 우리 조선만의 역법 칼렌더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 당시 농사를 지을 때 24절기 정확한 칼렌더가 필요했거든요 그걸 중국 걸 쓰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당시 조선은 100% 중국에서 달력을 받아오는 상태였습니다 달력은 칼렌더는 중국 황제만이 만들 수 있었어요 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천체의 움직임은 중국 황제만이 컨트롤한다 이거였거든요 황제 이외에 칼렌더를 만들었다 걸리면 사형이었어요 그때요 중국 황제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조선 못 만들어요 사신 갈 때마다 칼렌더 받아왔거든요 그 중국 칼렌더 메이드 인 차이나 칼렌더로 달력으로 농사를 짓고 일식 월식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세종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중국의 칼렌더를 지금부터 포기하고 지금부터 우리 조선의 칼렌더를 만든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안녕하세요 장영실이에요 오영실은 아나운서고 장영실은 과학자죠 영화 천문 근데요 솔직히 장영실에 관련된 영화도 있고 천문이란 영화도 있고 여러가지 어린이 소설도 있고 한데 장영실에 관련된 기록은 정사 기록엔 딱히 그렇게 없어요 심지어 출생 연도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일단 정사 기록을 보면 세종실록을 보면 아버지가 중국 사람으로 나와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아버지가 중국 항주 소주 거기 마시는 소주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도시 소주 있잖아요 상해 옆에 항주 소주 사람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아빠는 중국 사람이다 장영실이요 그리고 엄마는 동네에 우리 동네 말고 부산 동네요 동네 파전 유명한 막걸리도 동네의 관노다 라고 나와있어요 노비 노비 근데 그 당시 조선은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엄마가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예요 그 말은 장영실 장영실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중국 사람인 걸 떠나가지고 중국 관리였대요 어떤 관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관리건 뭐건 간에 엄마가 노비였기 때문에 장영실은 노비였어요 장영실이 동네에서 컸어요 부산 동네 동네 그 동네에서 어이구야 저 장영실이란 친구 손재주가 장난이 아니야 맞아 맞아 어휴 그 뭐 새로운 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뭘 개발했냐 동네에서 뭘 개발했냐면 양수기 펌프를 개발한거요 물 걱정을 마세요 한일 한일 자동 펌프 제가 작곡했냐고요 아니요 원래 있는 광고에요 한일 자동 펌프라고 서수남 하청일 선생님께서 나오신 어쨌든 그 농사를 지을 때 이 하천에서 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논 에 물을 댈 수 있는 양수기를 그 당시에 장영실이 발명을 한거에요 이게 소문이 태종까지 들어간거에요 에? 다시 킬방원 나와요? 네 그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태종의 귀까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장영실을 등용했다 스카우트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태종 때 기술자로 궁에 들어옵니다 와 이게 말로만 듣던 한양이네 와 궁이다 와 억수로 좋다 어 너 경상도에서 왔어? 예 경상도에서 동네에서 왔는데 너 한양에서 그 말 쓰면 너 촌딱 컨트리 꼽고 말 들어 근데 뭐 어쩌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 고증 틀렸다니까요 영화 천문 이런거 보면 장영실이 서울만 쓰죠 아 틀렸어 장영실은 김상도 사투리 써야 돼요 롯데자이언트 응원하고 어쨌든 태종 이방원 때 기술자로 궁에 들어와가지고 상의원에 들어갑니다 상의원이란 영화도 있었죠 많은 분들이 상의원이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같은 병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상의원은요 원래는 조선왕실에 옷 만드는 데예요 옷 옷도 만드는 게 원래 기본이고 여러가지 물건을 만드는 뭐라고 할까 조선궁 안에 맥가이버 집합소 전파사 테레비 고장 나면 가서 고치고 시계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러니까 궁 안에 있는 맥가이버들이 다 모여있던 곳이 상의원이었어요 이 상의원에 들어갑니다 기술자니까 장영실이요 나중에 쭉쭉쭉 올라가서 세종 때 가가지고 아버지 태종 돌아가시고 세종이 왕이 된 후에도 계속 상의원에 있었어요 기술자니까 장영실이 실력이 좋으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장영실 세종대왕이 별좌라는 타이틀 계급을 하나 줍니다 별좌가요 한자 그대로예요 그대로 별도로 있는 자리 예요 별좌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급이 없었어요 명예직이요 명예직 별좌요 그렇지만 어쨌든 감투기 때문에 관리거든요 이거 세종대왕이 장영실한테 상의원 별좌라는 월급도 안 받는 명예직 하나 준다고 했는데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요 전하 노비의 아들한테 관리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전하 참 그거 하나 주는 게 뭐 어쩌라고 월급도 안 주는 건데 그런데 세종이 밀어붙여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죠 아니요 그 월급도 안 받는데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물건 만들어줘서 고마워가지고 별좌라는 자리 하나 준다 월급 안 준 그냥 줘 세종이 밀어붙여가지고 장영실은 상의원 별좌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기록으로 40대 중후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영화 천문은 고증을 잘한 것 같아요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세요 영화 천문 보면 세종 한석규잖아요 아니 맞습니까 한석규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군산에서 찍었습니다 아니 세종대왕은 저렇게 젊은데 장영실은 최민식 써가지고 왜 이렇게 나이가 들게 만들었냐 장영실은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거는 고증 잘했어요 자 세종대왕의 신뢰를 얻은 장영실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영실아 이리 와봐라 네 전하 너 명나라 출장 가라 네 명나라로요 왜요 왜긴 왜야 너 명나라로 가서 꼭 보고 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가서 천체 관측기구인 혼천의를 네 눈으로 직접 보고 오도록 하여라 명나라로 가서 혼천의 혼천의가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회 요즘 현찰 안 쓰시지만 만원짜리 있죠 만원짜리 앞에 세종대왕 계시고 뒷면을 돌려보세요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동그란 기궁 하나 보이죠 그게 혼천의거든요 천체 관측기구 혼천이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런데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중국 가실 때 이상한 게 뭐냐면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중국으로 치면 인천국제공항이죠 거기 데려가면 거기 공항 한가운데 혼천의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세종대왕을 존경하나 보다 아니에요 일단 혼천의 자체는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중국 과학기술의 상징이라고 중국인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베이징 공항 딱 한가운데 혼천의가 있어요 지금요 옛날부터 혼천의를 만들어 온 중국인데 그거를 장영실이 와서 중국 가서 보고 카피를 한 게 세종대왕 때 혼천의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어요 만원짜리 뒷면에 있는 혼천의 지우자고 우리나라 기술도 아닌데 뭐 판단은 알아서 하시겠죠 하여간 하여간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너 지금 중국 비자 받고 여권 만들어가지고 명나라로 가서 명나라 천문대에 들어가서 혼천의 설계도를 빼우든지 아니면 네 눈으로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오도록 하여라 이거 죽으러 가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당시 명나라 천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나라에서는 황제 말고 다른 애가 달력 만들었다 바로 사형이에요 장영실 보고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니 지금 그 명나라 때 천문대 이름이 고관상대라는 곳이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돈 내고 들어가는 관광지거든요 입장권 끊고 들어갈 수 베이징 시내에 있어요 가능한데 당신은 황제 허락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황제 허락 없이 천문학 공부 금지 장영실에 베이징 도착합니다 여기가 베이징이구나 베이징 덕 북경 오리나 먹어볼까 아니야 우리 인도님의 영역이 있으니까 빨리 출장 목적을 달성해야지 가자 고관상대 저기군 아 니하옥 워시 장영실 워샹 욕한 거 아니에요 워샹 뭐뭐뭐는 동사가 나오면 난 뭐뭐 하고 싶다 워샹 탑니다 이걸 보고 싶다 고관상대 그렇다고 해서 들여보내줄까 안 들여보내주죠 당연히요 6개월 동안 매일 갔어요 한 번만 좀 보자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너희들 자랑하는 혼천이를 그러니까 관리가 불쌍해가지고 마지막에 너 어디 가서 내가 문 열어줬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딱 한 번만 잠깐 보고 나와야 돼 어? 딱 한 번만 한 번만 딱 보고 나오도록 허락을 받아요 필기 복사 카메라 촬영 금지 눈으로만 보고 나와라 그런데 장영실이 정말 천재인 게 뭐냐면 한 번 눈으로 스캔하고 나오는데 싹 다 설계도를 눈으로 입력을 시켜요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대로 카피품을 만듭니다 카피품을 만들어요 그 만든 것이 간의대라고 하는데 간의대가요 정말 우리나라 천문학 역사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달력과 천문 관측 시스템을 못 만든 게 아니에요 중국 눈치 본다고 신라 때부터 통일신라 때부터 쭉 중국으로부터 달력을 받아서 우리가 써왔거든요 장영실이 간의대라는 이런 천체 관측기구를 만든 게 통일신라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만의 자체 천체 관측기구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영화 그 천문 보시면 알겠지만 명나라에서 사신 올 때마다 이걸 숨겨요 간의대를 보면 안 되니까 누구 아 덩이샤 기다려봐 저거 뭐냐해 저거 우리 중국 천체 관측기구 짝퉁 아니야해 짝퉁 중국이 그런 말 한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짝퉁 아니야해 보면 안 되니까 숨기고 결국에는 들키죠 영화 보면 천문 그래서 중국의 명령에 의해서 간의대를 부서라 마지막에 정말 부서요 부서 영화와 똑같습니다 장영실은 부서지는 간의대를 붙잡으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안된다 안된다 이거 부수면 안된다 심지어 중국에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영실 중국으로 보내라고 제이슨은 위험한 애라고 그런데 미스테리가 있어요 장영실이 간의대가 부서진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있는데 이 기록은 있는데 뭐냐면 말년에 세종대왕 말년에 세종이 타는 가마를 장영실이 디자인 설계를 했는데 그거를 세종대왕이 타고 가다가 가마가 부서져서 당연히 장영실이 설계했기 때문에 책임져야죠 장영실이 곤장을 맞았다 까지만 기록이 있어요 정사 기록은 그 이후에 쫓겨났다 어디로 가서 살았다 죽었다 다시 궁으로 복귀했다 기록이 단 한 자도 없어요 그 기록이요 그래가지고 여러 추측들이 나와요 추측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세종이 얼마나 장영실을 이뻐했습니까 중국도 보내고 간의대도 만들고 모든 너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뚝딱뚝딱뚝딱 장영실이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명나라한테 찍힌 장영실을 제가 지금 세종의 빙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 숨겨놓고 편하게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명분이 없을까 명분이 하다가 명분 쫓아낼 명분으로 저거 만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장영실 같은 기술자가 가마 하나 만드는 걸 설계 잘못해가지고 그게 부서지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요 그래서 이 가마가 부서졌다는 핑계로 곤장 몇 대이나 때리고 영실아 미안하다 너 좀 딱 참고 내가 후시딘 발라줄 테니까 곤장 몇 대 맞고 너 어디 지방 가서 내가 돈 다 짓줄 테니까 편하게 여생을 보내라 궁에서 쫓아낼 명분으로 그렇게 곤장 몇 대 때리고 보냈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에요 안 그러면 세종도 뭔가 다른 기록을 남겨놨겠지요 장영실이 또 뭘 만들었다 등등등 죽었다 등등등등등 이건 어저까지나 제 추론입니다 자 세종도 어쨌든 간에 장영실을 떠나가지고 열심히 천문학 연구를 해요 한양에서만 그 천체를 관측한 것이 아니라 가니대를요 가니대를 한양뿐만 아니라 백두산 강화도 한라산 등등이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 그 결과 세종대왕은 엄청난 것을 만듭니다 1444년 드디어 천체 관측만 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게 달력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달력 칼렌더 1444년 한양 백두산 강화도 한라산 등등등에서 천체를 관측한 그 결과를 모아 모아 우리나라 최초의 달력인 칠정산 을 세종이 만듭니다 여기 연말 정산 좀 해주십시오 그 칠정산이 아니라 칠정이 뭐냐면 일곱 개의 천체란 말이에요 칠정 해 달 수금화 목토 당시에 관측이 가능했던 해와 달 수 수성 수금화 목토 우와 조선시세트 토성 관측이 가능했어요 네 가능했어요 그 일곱 개의 천체를 계산하는 법이라고 해서 칠정 그러니까 칠 정산 로 읽는 게 아니라 칠정 산 로 읽으셔야 돼요 일곱 개의 천체를 계산하는 방법 드디어 세종대왕이 칠정 산을 만들면서 신라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달력을 만듭니다 세종의 업적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나 세종 고민에 빠졌어 이제 백성들이 달력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농사는 쉽게 쉽게 지을 수가 있는데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몰라 뚜뚜뚜뚜 이제 청소년 여러분 집에 가서 해골을 잠자리에 눕힐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시간이 정말 백성들이 시계가 있어요 모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대충 몇 월 며칠 그때 보자 하루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시간은 몰라 아직까지 장영실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영실아 네 전하 우리 백성들이 정확하게 시간을 할 수 있는 뭐 롤렉스 오메가 카시오 이런 시계를 한번 만들어봐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시계 제작에 들어갔는데 물론 물시계는요 예전 고대 때부터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물시계는 있었어요 근데 그 약간 뭐라고 할까 허접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충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장영실 우리의 완벽한 완벽주의자 장영실은 그 정도의 만족을 안 합니다 정말 완벽한 거의 원자 핵시계와 같은 완벽한 물시계를 만드는데 맞아요 장영실의 자격루 라는 시계 얘기인데 자격루가 뭐냐면요 스스로 북을 치는 물시계란 말이에요 자 스스로 자 격 때리다 자격 루 땡땡 자 솔직히 말해가지고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카피본은 남아있는데 지금 여러분 잠깐 그 방송 아시는 분은 안시겠지만 자격루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은 잠깐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이거 그 당시에 완전 대박 히트 이건 야 노벨 기술상 줘야 되는데 기술상은 물론 없어요 물이 차오르면요 양동에 물이 차오른다 가자 물이 차오르면 물이 흐르겠죠 대나무 통을 따라가지고 그럼 그 안에 있던 쇠구슬이 흘러요 쇠구슬이 흘러서 뭘 딱 장치를 치면은 인형이 폭 튀어나와가지고 인형이 종을 치는 시스템이야 땡땡땡 그러니까 대충 물이 요정도 차올라오면 몇이다 요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가지고 인형이 올라와가지고 땡땡땡 종 치는 시스템이라니까요 여러분 유럽 옛날 도시들 가면 성당에서 시간 알려주는 인형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뚱뚱뚱 야 저거 봐 유럽은 저런 완벽한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없냐 아니요 우리가 먼저 이런 완벽한 걸 만들었다니까요 자격루가 울리면 도성에 있는 한양 도성에 있는 각 문에서 크게 북을 쳐요 퍽퍽퍽 자격루는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자격루가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각 문에 있는 큰 북을 관리들이 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한양 도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시간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대충 야 모내기 할 때쯤 보자 그 아니라 정확하게 몇 시에 보자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시계도 장영실이 만드는데 물론 세종대왕과 함께 만들죠 중국도 해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해시계는 중국 해시계는 왕실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위대한 게 뭐냐면 조그만 해시계를 만들어가지고 대로변 한양 대로 종로든지 곳곳에 해시계를 다 놔둬요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동물들로 표시를 합니다 꼬딱 동물들로 표시해가지고 그를 모르는 백성들도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세종대 만든 장영실과 만든 자격론은 지금 다 없어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단 임진왜란 때 다 불타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국보 229호 자격루 이거는요 장영실 때 만든 게 아니라 장영실 때 만들었던 자격루를 중종 때 중종 때 카피해서 만든 모방본이에요 모방본임에도 불구하고 국보 229호라니까요 진짜 장영실이 만든 게 남아있었으면 와 물론 229호 그 넘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세종대왕의 또 다른 업적 치국이 비가 얼만큼 내렸느냐 측정하는 거 농사는 물입니다 물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농사를 정확하게 짓기 위해서 비가 오는 양을 정확하게 측량하라 이걸요 많은 분들이 측우기는요 측우기도 장영실이 개발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요거는 아니에요 측우기는 누가 만들었냐면 세종 다음의 왕이 되는 세종의 큰아들인 문종이 문종이 만들었어요 세자때 문종 그래가지고 문종이요 문종도 과학 덕후였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무기 시스템 다 문종이 만들었어요 문종이 약간 로켓 덕후였거든요 로켓 덕후 발사 문종이 측우기를 만든 날이 지금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21일이에요 어디선가 많이 듣던 날 아니에요 하기싸바 그날은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빨간 날이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거든요 매년 왜 과학의 날이냐 문종이 측우기를 개발한 날이 바로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21일이기 때문에 과학의 날입니다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은 이런 치구기 등등등도 만들었지만 무기 엄청나게 위대한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신기전이란 걸 만들었는데 영화 신기전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냐 안성기씨 나오는 거 차라리 날 쏘고 가라 안성기씨가 나온 신기전 정말 신기하다 전 이 아니라 무기에요 세종대왕이 만든 고려 때 이미 화약 기술이 개발 발전됐었죠 그걸 가지고 세종은 뭘 만드냐면 화약은 터트리는 거잖아요 그 화약을 개발해가지고 세종은 신기전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고체 연료 로켓을 만들어요 고체 연료 로켓 화약을 이용해서 화약을 추진 채로 해서 진짜로 날아가는 로켓을 만든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지금 세계 최초의 고체 연료 로켓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 문종은 이거를 또 발전시켜요 뭐냐 신기전은 신기전은 하나만 발사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 개 묶어가지고 화차에서 일찍 팡 발사하는 걸 문종이 만듭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다연장 발사 로켓이에요 나중에 임진율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임진율한테 엄청난 그 화력을 발휘합니다 세종이 만든 신기전이랑 문종이 만들었던 묶어서 쏘는 거 이거 여러 발이 확 나가는 다연장 발사 로켓이요 행주산성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 행주산성의 아낙네들이 행주치마에 돌 너석이 던졌다 누가 만들어낸 손에 그걸 그래가지고 외군이 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조선군은요 행주산성 지키던 조선군은 2천 명이고 외군은 3만 명이었어요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10배가 넘는 외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에 세종과 문종이 만들었던 로켓트 다연장 로켓트 이것 때문에 최참단 무기 외군들은 처음 보는 그런 무기들로 그때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외군들이 일본군이 처음 보는 무기니까 혼이 다 빠졌다고 해요 로켓트가 날라오니까 참 세종의 업적은 끝이 없는데 이 양반이요 음악 거의 조선시대의 베토벤 조선시대의 모차르트 유교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노 예전에 어떤 방송인이 이런 말 하더군요 노노가 먹는 생선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노노 회는 맛있냐 농담으로 하시는 줄 알았더니 진담이었어요 노노 아니요 유교의 기본은요 예 악 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공자님이 이 유교란 철학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기본은 예 악 으로 세팅을 했어요 예 예 예 예 예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예 충효와 같은 상하질서가 예 에요 그런 바면에 악 음악할 때 악이에요 악은 뭐냐면 딱딱한 예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화합을 상징하는 게 악 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하질서인 예 그리고 화합을 뜻하는 악 예 악은 유교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가지고 그 모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교 행사와 유교 잔치든지 유교 행사에는 반드시 음악이 들어갑니다 음악이요 어 근데 당시 세종 당시에만 하더라도 당연히 음악이 있었겠죠 유교 국가니까 근데 궁중 음악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어떤 음악을 썼냐면 고려 때 송나라에서 수입을 해온 중국 음악과 당시 우리 조선의 민속 음악 이 짬뽕이 돼있는 형태였어요 니 원 와 니 요 더 쉔 오동잎 한입 두입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했던 상태였어요 세종 이거 안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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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뭐 주현미의 아래향이랑 BTS의 다이나마이트가 그냥 다 섞여버린 이거 안되겠다 이거야 우리만의 우리만의 유교 음악 이 필요하다 세종 스스로도 음악가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었지만 세종은 철칙이 있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기술은 기술자에게 그래서 음악 자기도 음악이 정통하지만 이거는 음악 전문가에게 내가 맡기겠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 음악이 아니라 유교 음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 정통한 예약 음악 전문가를 찾아와라 명령을 내려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빰빰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박연 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박연은요 원래 음악가가 아니에요 과거 시험에 합격한 관리였어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이 박연이란 사람은 벼슬에 별 관심이 없고 뭐 했냐면요 의인여들 글공부를 해주던 과외 선생이었어요 따라해보거라 하늘천 하늘천 따지 따지 그러면서 종종 음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음악에 관련된 책도 낸 거예요 이정선의 기타교본 제가 이정선의 기타교본이 여기서 왜 나오냐 이정선의 기타교본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아시는 분들은 건강주의하십시오 이제 다 50 넘으셨죠 여러분 가끔씩 책도 내니까 박연의 기타교본 박연의 만돌린 입문 막 이런 책을 내다 보니까 세종이 본 거예요 여봐라 이 박연의 만돌린 기초 입문 이거 쓴 사람이 누구냐 거기 박연이라고 나와있네요 아 미안하다 내가 그걸 몰랐네 얘 데리고 와봐라 네 조연아 몇 번 인터뷰 해보니까 오우 음악에 상당히 조회가 깊어 박연이라는 사람이 네가 유학자면서도 음악에 조회가 깊으니까 네가 한 번 궁중음악 개혁을 한 번 해봐라 네 조연아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악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표준 악기 제작에 들어갑니다 박연의 당시 궁중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악기가 뭐냐면 우리 그룹사운드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악기는 드럼이잖아요 비트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궁궁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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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궁딱 그룹사운드에는 드럼이 있다고 하면 궁중음악에는 편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납작한 그 돌 돌을 깎아가지고 쫙 걸어놓은 거 납작한 돌 쭉 걸어놓고 땡땡땡 치는 거요 돌로 만든 타악기 편경이요 이거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박연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돌을 찾으러 갑니다 돌을 찾는 아이 돌아이가 된 거죠 찾다 찾다가 어디서 찾았을까 좋은 돌을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